정지에 오를 수 없는 와처 마요 먹으면 개꿀인가 히히 카드 잘먹 마요? 오 날먹 뭘로 비옥하대 뭘? 루 루 만포나 백열 괜찮아 보이는데 만포가 역시 아무래도 정권 주내 데리는 와처 정권 부적 현실 지배 나 분리되가고싶다 금속화 다 암브로시아 어 골드를 얻었습니다 앗싸 몸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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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때려보니까 몸 안 말던데 어 추월이다 1박에서 추월마요 다 먹음 인테레스팅 인테레스팅 아 아니 근데 이거 진노 못 받으면 약한거 아냐? 아 뭐 약해서 다 두드려 패는구나 다로시님 머리 멋있어요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미용실 갈 때마다 갈 때마다 라는게 똑같은 미용실 간 것도 아닌데 나 파마하라고 해가지고 뭐지? 하면서 했는데 미용사들은 직모를 보면은 참을 수 없는게 아닐까? 머리를 무려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게 아닐까? 헤어 디스트로이어 슬라임님? 꿀밤 한대만 다음 애가 이제 머리 펴보시려고 아는건가? 어때요? 계란 한판 잘 동안 스포츠펌만 하고 살았는데 미용사분들이 맨날 파마하네 스포츠 스포츠에 펌하면 어떻게 되지? 머리가 겁나 직모해 복슬복슬 하긴 했죠 머리 숱에 더 많아가지고 머리 숱에 더 많아가지고 투머치 머릿숱 음 댕? 대댕댕댕댕댕 댕 댕댕댕댕 댕댕 댕댕 암베다 암베다 이까? 암베 추월봐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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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더 진작 많아가지고 쿨 억 이럴수나 이럴수나 잘 들어갔다 암베 쭉 피고 대갑축하고 유불도 주네 사실 랜위드가 제일 제일 좋은 이벤트가 아니었을 이럴수나 카드도 지어주고 유물도 주고 아니 구름표 카드면 좀 나와라 아이 뭐 지금은 급한거 아닌데 결국에 나와야되는데 아 이거 무애랑 아 뭐야 이거 이거 뭐고 뭐야 왜 이렇게 아니 뭐지 바다하고 싶은데 친구가 머리숱이 적어서 뛰어보인다고 하지 말래요 발버둥 두발을 자유화해주세요 앗 자유 아휴 자유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밀어버리는게 진정한 자유일 수도 있어 벅매이지 않잖아 이제 벅매이지 않잖아 이제 벅매이지 않잖아 이제 아니면 벅매이지 않으면 모바일 입장에서 보면 자유를 얻은게 아닐까 새삼으로 나가자 교분이다 모발이 국립한거여 약은 미리 먹어야된다던데 빠지면 늦는다고 듬성듬성 흉하게 남기거나 그냥 깔끔하게 밀거나 약 빨리 먹으면 된다 아님 말고 격분..교훈..뭐가 낫지? 담배필거면 교훈도 괜찮을텐데 아닌가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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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거리 아직 아직 명상 카드가 없는게 쫌 쫌 그러네요 명상 이주 이쯤 왔으면 이주는 이주는 가져가 봐 다시 가져오면 그 마냥 못잡지 않겠지만 좀 맞겠네 안 맞네 왜 안 맞지 받는 피해가 두배가 됩니다 그러면 망어도를 두배로 쌓으면 되겠군 와 연꽃 오졌다 바로 순환된다 그래도 손가락 완전 아끼는 무해가 갖고 싶다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은 혹시 탈모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말 아닐까요 나는 아니라서 뭘 무겟네 품키우 어 저저저 신 보고 고약한 거 봐 이제 림 빠짐 보고 아 아닌가 너무 중독된다 이거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망하지 클릭 잘못하면 망하나 어떻게 해야 망하지 어떻게 해야 망하지 드로 망하면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메시스 만났는데 드로 조진 다음에 화상 확률 너무 낮지 않아 아 능숙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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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이제 이제 관포 플러스 나온 멋죽 내가 봄 스포디훈 자 야 요새 요새 또 잠을 못자네 어제같은 수변장에 버피드 리포 커피를 마셔서 잠을 잘 못 자는 건가 음 안녕하세요 아니 잠 못 자는 거 꼴받는 게 아니 그냥 깨 잠이 왜 자꾸 깨지 꼴받게 머지하탄거 육체수양 담배로 지워야겠다 왜 깨는 거야 대체 아니 쿠션 써야 돼 아 잠 깨는 거 개장난 다시 자려고 해도 잠도 안 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서 리밸런스 안해주겠지? 메가크레이드 다음 게임 만들고 있다며 니들 못겜 만들려고 그래도 메가크레이드 게임 만든다고 하면 기대는 좀 되네 오우 게임좀 만들어 본 녀석인가? 아 이거 언제 잡어? 아 이거 키롤 치고 싶은데 메라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받 년 중투부 틀어놓고 자면 중투부 틀어놓고 자면 투명 가능하던데 이제 눈 감아 또 무슨 맥 굴리고 어떤 카드 짓는지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오오오오 초능력이다 초능력 게임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망하지만 말하자메 게임을 안만들면 망할 수 있는.. 안 망할 수 있는데 게임을 만들면 망할 수 있지 매일 중튜브 보는데 나는 매일 보는데 볼 게 없어 영상 3개 보고나면 볼 거 없어 어울리기에는 어울릴 영상도 없는데 배달원 4차원 도영이 회전하고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체력도 남는데 그냥 3개 보자 전천 관련 없는 게임이지만 사실 부패 했을 때가 전성기지 않을까 부패 심오구 흡 쓸까 말까 배달원 말고 등의 네모는 없나요? 대체 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띠딤 강섬 Systems 관절 이득 선수 보호 자원 15분 필요없겠지 위풍 윅풍 위풍도 관절 보호 차원에서 빨간 선 그어져있어 또봄 보고또보고 갱지 포션 더 만들어라 가로시 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 생중계 중 경제가 낫겠지 약화는 필요 없잖아 또봉또노름 또가을또겨울 아니 왜그러세요 그 하하하하하 그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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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큐브특 분명 영상은 다 봤다고 표시되있는데 앞부분만 조각조각 생각남 썸네일이 무슨 의미인지볼루 설명만 들으면 미스터리 그런거 같은데 얼굴 춤 소리가 진짜 메트로놈 같아서 가슴을 따로 없음 격분으로 돌리면 효과 더좀 말하자마 나 내가 작게 그티딘 이런 티딘 나 딸팽이 나왔다. 처음이랑 끝부분만. 어쩔 마요. 진짜 모름. 딸팽이. 못잡지 않게 된대. 땀 흘리는 딸팽이. 잘 가고. 사실 매일 가로시 영상 보고 자는 우리가 우한 스쿠요미에 걸린 게 아닐까? 오. 나루토를 보다 많았지만. 스쿠요미 그거 아님. 그.. 미친 과학자 아니야? 개꿀인 것 같은데. 개회 빌러님. 콩 쏘게 돼. 개회 빌러님. 뭘로? 과로시부의 수요식인가? 에헥. 정권 수행 지울까? 분화 지울까? 뭐? 츄어걸 일으키 데몬이라는 것이야. 개성설. 아니면 남는 게 없지. 들고 와서. 어! 내 평이다. 아니 내 평 말고 저거 왜 안주냐 왜 아 왜 왜 안주음 정권 미션 카드 다지옴 광기 쓰면은 완전 더 아낄 수 있겠다 미션은 어디에 가지 아 ㅇㅇ7 ㅇㅇ님 안녕하세요 사이옴 대산이 높다 한들 하늘앞엔 왜이러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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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이 높다 한들 하늘앞에 왜이러다 어 가방 가방 너무 좋고 아닌가 아닌가 아 내 머리에서 내가 내 내 뇌를 지배하고 있어 어디서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요 노래하는 글에 40체력 정신 지배 당했어 정신 지배 당했어 알약 저거 알약 보지도 못하네 광기 들어가서 관절 보호된다 관절 보호된다 어 어 음 도마처는 광기가 많지 정상적인 캐릭터가 아냐 미쳐버린 왓처 진짜 광기 아니 추월 너무 싸게야 다른 카드도 좋지만 아니 아니 미친 추월 같은 카드가 어딨어 이펙트 방열판이랑만 비교해봐도 말도 안되는데 아니 방열판도 파워받아 두장 해주고 0코 1코 해줘 아니 뭐야 이거 망캠 아니 왓처 예지 준다고 디펙트 예지도 뺏어가고 재구성 이상한거 주고 어이 메가크린 오베라 디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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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탑을 오르며 잃어버린 감정을 학습하는 성장형 캐릭터 성장형 캐릭터 성장형 캐릭터 성장형 캐릭터 성장형 캐릭터 성장형 캐릭터 요새 추우니까 동바방지 물 틀어놨나 확인하고 촬영 아니 그렇게 추워요 그러므로 과로시가 대표해서 맥크 쳐들어가도 비행기 푸는 어떻게 되겠죠 키키우 메가크리 쳐들어가면 메가크리스 사람들 뭐하고 있을까 눈 온다구요? 요쪽에는 요즘 10도 정도 되는거 같은데 뭐야 왜 2막 엘리트 안잡았어 눈도 왔어요? 엥 바깥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나 오늘 외출했는데 여긴 따뜻한데 3 3 3 4 4 5 5